체크 체크해주세요 오늘 후니랑 기섭이랑 일라이랑 이렇게 셋이 투어 연습을 합니다 우리 준씨는 우리 동생 준이는 바빠가지고 지금 아마 밤 늦게 올 것 같아요 드라마 촬영하러 갔어요 지금 여기 있는 이유는 기섭이랑 이라이이랑 후니랑 투어 라이브 투어 그 라이브 준비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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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씨가 드라마 촬영에 참가되지 않아서 아마 3명으로 연습을 하고 준씨가 공유할 예정입니다 후니랑 지금 7시 30분 그래서 3명으로 연습을 하면 11시 준씨가 4명으로 다시 연습을 하고 준비할 예정입니다 네 맞아요 준씨가 바빠요 준씨가 바쁜데 그래도 뭐 바쁜 게 좋은 거니까요 그쵸? 근데 중요한 건 우리 후니가 안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준씨 응원 좀 많이 해주세요 준씨 요즘에 요즘에 눈이 피곤해 보여 계속 그런데도 어? 아 깜짝이야 준인 줄 알았다 준이랑 똑같은 아이디 깜짝 놀랐네 우리 준이 보고 싶네요 다 10점 훈민이 지금 오고 있어요 훈이 지금 오고 있어요 훈이 지금 오고 있어요 저한테 기다리게 되요 잘하시죠? 기초방 보려고 하세요? 아, 보려고 하세요 수영아.. 아, 네 수영아 안하고 있어요 수영아 안하고 있어요 수영아도 뭐 everyone and all you good 걱정하진 않네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다음 기초방 아, 나 기초방 진짜 나 날아갔어요 나 진짜 울 뻔했어 悲しくて 뭐.. 모두 잘 아는 것 같은데 기사포가 일生懸命 일본에서 1개월 정도의 분을 통해 한국에서 파손말로 그 에이저 를 통해 그 이동에 이동에 에러가 급하게 또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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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D카드 를 퍼말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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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그 또 다시 다시 돌아올게요 내가 회원에 그때 그 그 돈을 올리기 하고 李 그냥 70% 열정이 깨지 왜 어떻게 intuitively 지금 좀 그것도 나연대 이마쓰 우리 댄서 단장님도.. 단장님 형도 왔어요 형! 어 형 커플 모자 예스 형 저.. 형 저 지금 인스타 라이브 하고 있어요 형 준이 좀 늦게 오거나 못와요 훈이가 안 왔어요 형 훈이 지각.. 훈이 어딨어? 훈이가 자고 있다고? 어디에? 어 훈이 왔대 어 훈이 지금 왔는데.. 진짜? 어디에? 훈이 왔대 훈이 왔대 어 지곡.. 지곡이라고 생각했는데 훈이 지금 왔는데.. 어 훈아! 언제 왔어? 언제 왔어? 아까 왔어? 인스타 라이브 중 아마.. 이마 훈이 선.. 어? 세께 기타って.. 오.. 훈상 에라이네.. 훈상 에라이네.. 훈상 에라이네.. 훈상 에라이 fino.. 뭐 지곡이라고 생각했는데 지옥이라고 생각했었지만 자 훈상은 지금 여기가 들어있어서 잠시만 기다려 볼게요 아 진짜 어떡해 진짜 기쇼방 진짜 스트레스받아 진짜 진짜 열심히 찍었는데 막 1개월 정도 찍었거든요 한국에서 파솟공에서 이동하려고 이동 중에서 에헤라가 이쁘나리 균이 됐대 마 그 아 아 뭐 진짜 무카 됐어 밥 먹었어요 어 밥 먹었죠 저 밥 먹었습니다 어 준이 준이 들어왔다고 준아 이 새끼 준아 준아 준 우리 훈이 등장 우리 훈이 등장 준아 우리 훈이 등장했어요 우리 훈이 등장했어요 훈아 훈아 왜 이렇게 아저씨 같아 오늘 왜 이렇게 아저씨 같아 왜 이렇게 아저씨 같아 하이 훈 훈이 왔어요 훈이 왔어요 오늘 투어 연습 투어 연습해요 투어 연습 그래 준아 드라마 촬영 잘하고 와 빨리 모이자잉 파이팅 해야 돼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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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여러분 이제 저는 이제 훈이랑 일라이랑 기섭이는 이제 연습하러 갈 거예요 투어 연습 파이팅 왜 훈이 오빠 계속 엉덩이 만지고 있어요 엉덩이 왜 만지고 있어 엉덩이 왜 만지고 있어 안 만졌는데 안 만졌는데 지금 수염 가리고 있는 건데 지금 수염 가리고 있는 건데 훈 오빠 오랜만이다 보고 싶었어요 투어 이슈요 되쓰네 소 아니요 허리 조심해 알겠어 어 일라이다 일라이 몇째 오이사시 부리 되쓰요 오이사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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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리 에쓰 일라이 어디있어 일라이 하이 헤이 가이즈 땡큐 소마치 자 여러분 이제 일라이 오랜만에 왔다 준아 열심히 하고 오고 빨리 와 여러분 전 이제 연습하러 갑니다 투어 연습 파이팅! 지금 수염 가요 너도 수염 가래 안녕